안녕하세요. 아코디언과 함께 아코디언 팀입니다. 이번 시간은 울어라 열풍아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어라 열풍아는 4분의 4박자 곡으로 4분의 4박자는 한마디의 4분음표가 4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의 4박자를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마디부터 열 두 번째 마디까지는 이 곡의 전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주 부분부터 함께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어서 열 세 번째 마디부터 끝까지는 곡의 1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절 부분을 함께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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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을 따로 구분지어 부분 연습해보신다면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자 그럼 전주부터 1절 끝까지 연주해드린 후 이번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글자막 by 한효정